파묘의 가장 큰 충격적인 비밀은 어? 뭐지?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영화 파묘가 정말 유행이에요 그렇죠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벌써 500만을 넘었다고 천만을 기본적으로 찍겠네요 도령님도 보셨는지 저도 며칠 전에 보고 왔어요 아무래도 파묘라고 하는 게 풍수지리와 아무래도 뭔가 토속신앙인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인공이 무속인이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가서 재밌게 보고 왔죠 파묘를 보실 때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땅과 관련된 이야기 뭐 집안에 땅을 잘못 썼을 때 자손들이 얻게 되는 피해 뭐 그런 거 재밌게 보다가 중간에 약간 그 일본 신앙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어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전은 좀 재밌었고 약간 후반전은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재밌게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으아했던 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김고은 씨라든지 그 남자 법사분 그래도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중간에 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파는 뭐리고 청을 하는 게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김고은 씨가 인터뷰 한 거 보면은 청을 하는 게 음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하는데 음은 없는데 음율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는 음율을 좀 보고 조금 카피를 하는데 좀 집중했으면 몰입도가 좀 더 깊이 들어왔지 않을까 구탈 때도 막 고장도 치고 뭐 징도 치고 하는데 좀 깽가리 소리가 없는 것도 좀 아쉬웠고 남자 법사 역할을 했던 이도현 씨가 몸에 막 문신을 하잖아요 이제 뭐 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은 문신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대적인 뭔가 타트 느낌이 나는 이렇게 문신을 해서 무속인 선생님들은 문신을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 저건 그래서 뭐 픽션적인 부분에서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나 보다 뭐 그런 거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일본 신앙에 대한 일본 도깨비 오니 뭐 이런 신앙이 나오는데 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은 단일 신앙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다양한 뭐 도깨비 오니 뭐 여기저기 막 모시는 신전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전히 딱 무속이라고 하는 토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집중도 해봐서 우리나라의 그런 토속신앙이 밀리지 않을 텐데 좀 밀리는 걸로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런 거든 좀 마음이 좀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기보다 조금 이제 다음에는 우리 무독신앙이 일본 신앙이 이렇게 팍팍팍 쳐가지고 막 이렇게 좀 강력한 존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항상 고상바람이 분다 롯자리를 잘못 옮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굿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이거를 제가 무속인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자연의 이치적으로 봤을 때 보통 4대 봉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의 위에 4대까지는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밑으로도 이제 증손자까지는 내가 영향을 준다는 건데 죽어서도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자손들은 열매거든 열매 근데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려면 일단은 뿌리가 탄탄해 탄탄한 뿌리에서 줄기가 강해가지고 물기를 잘 올려줘야 될 거고 거기서 또 가지가 잘 나와서 열매가 잘 맺혀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손 할아버지 고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도 열매가 잘 맺히려면은 그런 나무가 튼튼해야 된다 자손 인간이 잘되려면은 조상님들의 운기가 온전해야 된다 라는 거는 자연적인 이치로 설명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힘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또 다른 나라가서 그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겠냐 그것도 좀 어렵다 생각해요 보통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뭐 미국 LA 한인타운에 가서 그것도 하고 점도 보시고 이렇게 점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떠나면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 기운을 받는데 좀 장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